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딱 골개 70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신다. 아들이 하는데 잠깐 시간 나는 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하이브리드 하나 드세요? 네, 5mm가 있고 1mm가 있는데. 5mm 뒤래요. 전문가 포스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8개 도왔습니다. 네. 빠르시다. 굉장히 빠르셔. 네, 9차2병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받으러 가니까 이 콜레스테리 나오더라고요. 내가 젊고 살도 없는데 무슨 콜레스테리 있냐고 그랬더니 요새는 그거 상관없이 콜레스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날 약을 먹으라고 처방전을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었어요. 그러고 또 한 2, 3년 먹으니까 괜찮길래 끊었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끊으면 문제가 없죠. 그래도 먹고 나면 또 끊고 나면 또 그렇고. 3, 3, 3, 3, 6인가 됐을 것 같아요. 급도 나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세상에. 참 건강을 이렇게 관리하면 행복하죠, 진짜. 모두가 건강한 마음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추워? 안녕, 잘 있었어? 할머니 안 썼어, 할머니 안 썼어. 할머니 안 썼어, 할머니 안 썼어. 할머니 안 썼어. 할머니 안 썼어. 헤이 안 고파. 오빠 수육이나 안 먹을까? 그러지 뭐. 왜 이렇게 먹자. 왜 안 나게 먹을지? 불편해요. 팔굳이 손이 수육해야.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